믿거나 말거나 생각물은 날씬한 몸매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동반자이다. 수중 감량은 특정인들에게는 복잡한 과정이다. 철저하게 식단을 따르며 운동을 하고 있음에 또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빠르게 살이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. 이런 경우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체액 저렴인 느린 신진대사이다. 이들은 체중 감량의 걸림돌이 되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. 여기에서 물은 완벽한 동반자가 된다. 물은 액체 불, 순물 제거에 필수적인 신장을 활성화시키며 소화해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. 물은 지방으로 변하는 독소, 특히 복부 및 둠부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기도 한다. 또 다른, 한편 물이 위장에 도달하면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. 물은 깨끗한 물질이기 때문에 소화 시스템이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. 물을 통해 우리는 장기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신진대사를 가속화할 수 있다. 이외에도 물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분을 추가할 수도 있다. 다양한 대안책 중에서도 가장 효, 과적인 것은 생강물이다. 생강물의 효과를 알고 싶은가? 이 글을 계속 읽어보자. 체중 감량에 작용하는 생강의 2.1. 생강은 놀라운 방법으로 혈당치를 조절한다. 생강 물은 그 특성으로 인해 신체가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당분의 양을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. 얼마나 많은 양을 섭취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. 하루 동안 사용, 할 만큼 충분한 양의 포도당을 얻을 수 있으며,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당한 양일 것이다. 당분이 모두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중이 증가되지는 않기 때문에, 생강물은 체중 감량을 위한 주된 전략 중 하나이다. 또한 부작용 없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. 2. 소화의 속도를 높여준다. 생강의 성분은 위산 생성에 도움이 된다. 위산은 음식물의 분해, 유익한 물질의 흡수 및 독소 배출을 촉진한다. 또한 생강에는 다량의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, 소화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. 결국,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섭취하는 음식의 칼로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. 3. 체열을 높여준다. 다시 칼로리로 돌아가서,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음량을 태우는 것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? 이를 위해서는 신체 온도를 더 높게 유지해야 한다. 높은 체열이 체액 저류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. 밤에는 체열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, 이 시간대의 효과를 기대해보자. 3. 로트닌 수치가 높아지면 질 좋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. 체중 감량을 위, 한생강물 만드는 법 재료물 6컵, 1.5리터, 간생강 5스푼, 50g, 레몬, 2개의 즙 만드는 법물을 데운 뒤 끓기 시작하면 생강을 넣는다. 1에서 2분간 끓인, 디어를 제거한다. 10분간 기다려준다. 음료를 걸러낸 다음 레몬즙을 넣고 마신다. 이 음료를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다. 레시피의 원화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일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. 그렇지만 효과가 나타나려면,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. 인내를 가져보자. 아침의 일, 어나 가장 먼저 생강물 마시기를 권장한다. 그러나 다른 시간에 섭취하고 싶다면, 그 이 점을 잃지 않고도 하루 종일 마실 수 있도록 보온병에 보관하자. 생강물 섭취량에 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마시면 된다. 확실한 한 가지는 생강물이 단지 체중 감량뿐 아니라 신체에 매우 유익한 영양분이 풍부한 영양보조식품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. 이 음료는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며 최적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치료제이기 때문에 나만의 루틴에 추가하기를 망설이지 말자. 몇 주간 생강물을 마셔보고 그 효과를 직접 느껴보자.